7월 4일 장분석 영상 인트로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만만치 않은 장이었죠?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걸 요약해 드리고 동일한 패턴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구석구석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끝내고 6일 개장을 한 뉴욕중시 오늘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유가 쪽은 오페크와 오페크 플러스의 합의 불발로 인해서 여전히 유가의 변동성은 높아진 상태고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발표되었던 서비스업 구매관리지수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시장 특별히 다우의 발목을 잠분 어떤 요인이 되었는데요. 어찌됐든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까지 S&P500 지수가 7일 연속 상승세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S&P500 지수가 7일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7일 연속 S&P500 지수가 상승한 게 1928년 이후로 총 5번밖에 없었는데 그 5번 중에 한 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7일 연속 저렇게 올라갔으면 오늘 정도는 쉬어가야죠. 내일까지도 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7일 동안 올랐을 때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오늘 시장이 악재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DD 추싱 저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몇 번씩 보도해드렸던 이 중국 정부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뉴욕 시장에 상장했다가 지금 중국 정부에서 사이버 보안, 국가안보 심사 착수하겠다고 하니까 오늘도 DD 추싱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여파가 알리바바에까지 미쳤습니다. 다행히 알리바바 선언에서 끝난 게 다행이지 잘못했다가는 미국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큰 또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뻔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은 여전히 오늘 주식시장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시장정보업체 즉 PMI, IPS, IHS 마켓 서비스업 PMI가 굉장히 시작할 때부터 발표되기 전부터 좀 불길했는데요. 6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64.6으로 최종 합계 되었는데 이게 장 시작할 때 발표가 되었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은 64.8이었는데 비슷하게 나왔죠. 하지만 여러분 지난 5월 달의 확정치가 얼마였냐면 앞자리가 7로 바뀐 70.4였습니다. 70.4여서 64.6으로 확 떨어져서 발표가 됐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제 재개가 잘 안되고 있네. 경제 회복이 잘 안되고 있네. 생각했던 것보다 회복세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네. 이게 제일 시장이 무서워하는 거죠. 연준이라든지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게이치 않은, 게이치 않은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모르겠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았던 것도 경제 재개가 목적이고 경제 회복이, 경제 성장 올해 안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피치 못하게 따라와야 될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치부를 했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봤더니 지금 회복 속도가 더디는 겁니다. 이 숫자가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그게 오늘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된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서비스 업 쪽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원재재는 부족하죠.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유가도 출렁이고 있죠. 사람은 못 구하죠. 회복은 더디고 있죠. 제가 지금 안좋은 키워드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러면 시장에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이 서비스업 PMI 하락이 금리 하락세를 촉발시켰습니다. 오늘 심려물 금리가 1.4%대 수준을 지키다가 이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오자마자 1.3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355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30년물 수익률도 연 2%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월가 쪽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보복적 서비스 수요에 의해 상당 기간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보복 여행, 보복 소비처럼 사람들이 돈을 막 써서 쓰는 것들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5월 달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6월부터 벌써 이렇게 쪼그라들면 안 되는데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면서 가뜩이나 구인난이 힘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경기 회복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힘들어진다?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시장 전반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채권 시장에서는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 확산 때문에 더더욱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계속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심각하지만 사망률은 그닥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망률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병실 입원율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사망률과 병실 입원율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한간에는 여전히 백신 보급으로 인한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만 또 안심할 수 없는 게 지금 델타 변종 이외에도요. 또 람다 변종이라고 하는 변종이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남미를 중심으로 페로라든지 칠레를 중심으로 람다 변종이 코로나 변종입니다. 근데 이 람다 변종에 대해서 변종이 백신이 만드는 항체를 중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시금 국가들은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되겠죠. 유가입니다. 유가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하루 건너 하루 진짜 유가가 막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서 조금 진정이 되면 정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 하락세에는 유가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 감산 연장에 합의하지 못한 오페크 플러스가 5일 재개할 예정이었던 강료회의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감산 완화 방안에 찬성하면서도 감산 만기를 기존 내년 4월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과 관련해 자국의 감산 기준선을 높여달라고 계속 고집을 한 이유 때문인데요. 이런 합의 실패로 인해서 기존 감산량이 유지된다는 소식에 전날에 브렌트유가 지난 6년 동안 최고치인 배럴당 놀라지 마십시오. 7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유가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자 유가는 다시금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번 합의 실패를 계기로 오페크 플러스가 깨지거나 아니면 각국이 오펙 약화를 틈타 증산 경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급기야 LA 다운타운 쪽에는 갤런당 가격이 앞자리가 5로 바뀌는 주유소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가가 급등한다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제롬 파워르 의장이 유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관여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아마존만 버틴 하루였다 보면 됩니다. 애플과 함께. 아마존은 왜 올랐는지 좀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제가 심도 있게 다뤄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9월달에 애플 13 새로운 아이폰 애플 13이래 정신없네 아이폰 13이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로운 아이폰 출시 전까지 애플 주식은 오르게 돼 있다고 저희 A반에서도 그래서 며칠 전에 담았는데 담았은 뒤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전화기가 나오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애플을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할 분들은 상관없지만 스윙 전략으로 가실 분들은 보통은 이제 딱 이렇게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는 그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보통은 매매 패턴이죠. 왜냐하면 출시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폰에 대한 평가들이 나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때 가서 대응하시면 되고 어찌됐든 JP모건이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165달러에서 170달러로 높였습니다. 자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기술주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정점에 이르렀지만 곧 정점에 이르면서 4분기부터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경제 성장이 둔화가 올해 말부터 2022년까지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초과 성과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평가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누구는 가치주가 계속 간다. 아니다. 성장주가 계속 간다. 지금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성장주가. 그래서 이제 곧 손받김이 시작될 것이다. 근데 이제 가치주가 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오늘 같은 시장의 모습을 보면 사실 고기를 숙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소비자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다오 종목들이 오늘 완전히 다 참피한 날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성장주가 간다라고도 보기 힘든 게 하루하루 체크업하고 점검해봐야 되는 게 이토록 우리에게 힘든 인내와 정말 인내와 끊임없이 공부할 것을 요구하네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종목 수 줄이시고요.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짧게 짧게 끊어가는 전략으로 모든 종목을 끊어가는 건 아니지만 짧게 짧게 끊어가는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최근 장소에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저희 차트 분석 장분석 영상도 계속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대박난 상품 서울시 스터지의 김치 시즈닝 소개해드립니다. 일본 제품 시치미를 누르고요. 정말 해외에서부터 먼저 인정받은 제품인데요. 모든 음식에 뿌려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캠핑 가실 때나 주문한 양념통닭 아니 일반통닭이겠죠. 그냥 지금까지는 소금, 후추, 고춧가루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요. 이 제품 하나면 삼겹살에 뿌려두셔도 좋고요. 튀김에 뿌려두셔도 좋고요. 모든 음식에 정말 확실한 맛 설렁탕, 곰탕 다 됩니다. 맛은 아주 매콤하고 맛있고 감칠맛 나는데요. 김치를 썰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김치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연구, 연구, 연구해서 만든 시즈닝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도 잡았습니다. 김치 유산균 180억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식물성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그 다음에 비염이라든지 유방암 억제, 비만 예방,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품 주문 즉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 정말 마법의 상품입니다. 미지노 팀장이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김치 시즈닝 주문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강추합니다. 남구 잊지 감사합니다.